안주 씨. 혹시, 난주 여기 왔다 갔나요? 아니요. 난주한테 무슨 말 했어요? 난주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했나요? 아니요,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요. 난주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없어지다니요? 좀 전에 난주하고 통화했는데요. 통화했어요? 아니 지금 어디래요? 지금 집이라고 하던데요? 아니에요. 난주 지금 집에 없어요. 집에서 자꾸 난리라고요. 전화기가 꺼져있어, 돌삼으로 연결 중입니다.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되면... 안 맞죠? 저기, 난주 갈 만한데 혹시 짐작 가는 데 있으세요? 서둘러야 해요. 난주한테 무슨 일 생기기 전에. 저도 찾아볼 테니까 빨리 좀 찾아보시고, 혹시 소식 닿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. 어, 어떻게 됐어? 찾았어? 아직 못 찾았습니다. 무슨 일 있어도 찾아야 돼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어떻게든 찾게 되겠죠. 만약 난주한테 무슨 일 있으면, 그때 나도 없어. 나도 이 세상에 없다고!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제발 빨리 좀 찾아줘. 제발 부탁이야!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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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주씨, 지금 어디에요? 거기 지금 어디에요? 떠나기 전에 꼭 전할 말이 있어요. 미안해요. 내가 사랑했던거, 정말로 미안해요. 용서하세요. 기남씨, 행복해야되요. 난주씨, 우리 만나요. 만나서 얘기해요. 내가 다 얘기할게요, 난주씨. 다 내 잘못이에요. 만약에... 만주가 어떻게 잘못된다면, 약간의 아니에요. 만주가 받을 추경만 생각해서, 얘기를 못한건데, 그건 다 내 잘못이에요. 당신이란 여자 정체를 아는 순간, 당장 감옥에 쳐놨어야 됐어.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... 설마? 이제 다 끝났어. 당신이 그 여자야? 내가 그랬어. 자식이란 부모가 왜 현댔는지... 그 가슴을 멸려를 지켜보게 싸워 한 번 들었는지... 정사 형님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에요. 조희로를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? 내가 널 얼마나 보고싶어야 했는데... 난 더이상 당신 딸 아니야. 내 엄마는 당신이 아니니까. 죽어버릴거야. 엄마 죽어도 좋아? 나도 좋아. 엄마 죽어도 좋아? tysкон쵐 감사합니다.